고맙습니다. 제가 이 합창단 취소하는데 가장 고음을 많이 주고 있는 저하욱 합창입니다. 미풍매 이혜진님. 제가 합창단 취소하는데 가장 고음을 많이 주고 있는 저하욱 합창입니다. 미풍매 이혜진님. 그리고 우리 정신사 팀장 소프라노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프라노 파트장 입이신 태혜리. 소프라노 파트장 입이신 김명재님. 두 분 한 명이 아니라 여러가지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아까 단장님들 역대 단장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논을 하고 계신 역대 단장님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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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국립.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지역사회에 감사하고 특히 저희 한창가 같은 경우는 진해 군항대로 기록해서